흑인 역사의 달은 지금까지 쉽게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흑인 역사의 달은 흑인분들과 그리고 여러가지 흑인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간입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같이 흑인의 역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Redlining입니다. Redlining이라는 말은 빨간 선을 긋다 라는 뜻인데요. 이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융자를 주고 싶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역, 그 다음에 주기 싫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역으로 나눠서 행정을 진행하던 것을 말했는데요. 이는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말했죠? 왜緑의 사람들이 그렇게 논의를 정해져요? 왜 저는 왜 안정적이라고 말했죠? 원래 만들어진 법이 이런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바꿔야 되나? 네? 뭐 은행에서 돈을 준다는데 우리는 그거 잘 쓰면 되잖아. 싫어해. 실제로 이런 대화는, 대화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 전체가 60년대 공평주택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던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서면이 된 구역에 정해진죠. 그들은 관광의 시각에 정해진 뜻에서, 그들이 그들은 자유부간에 정해지고 있는 지역에 정해진 marks here, 그들이 사유부간에 정해진 등을 지켜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들이 이거의 인정에 정해진 tellur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부간에 정해진 취향에 정해진다는 것에 정해진 것입니다. 8년까지 롱을 가리게 된 98%의 사람들이 백인의 가정이었습니다. 98% 근데 이거를 그냥 98%의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면 돈을 빌릴 수 없던 사람들의 집값은 쌌겠죠? 왜냐면은 목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값은 싸고 뭐 그 주변 시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제 미국에서는 집세를 가지고 이제 주변 시설에 재투자를 하거든요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겠지만 그 중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교육 시설이에요 에듀케이션인데 집값이 싸면은 집세도 싸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육에 들어가는 돈도 당연히 적어주고 뭐 그 밖에 다른 부대 시설 뭐 주변 체육관 뭐 이런데 들어가는 돈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은 계속 낙후되가고 낙후됐으니까 집값은 계속 싸고 탈출할 방법이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벽라사는 proud have no support 근데 이 culture that is taught every day in Black America is that you have to just work hard just to see another day and if we don't support the people who are put down by these systems for a long time then it's going to stay that way this in my opinion only changes when we change the funding that's given to our schools our education system and training that's given to teachers when you're not properly educated it's much easier to be poor you don't get high-paying jobs if you're not properly educated you're more likely to drop out of school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악순환은 끊기지 않고 이제 흑인들이 사는 지역은 백인들이 사는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このような地域に住んでいる黒人の人たちはこういう問題を解決しようとずっと努力してきています 1968年のFair Housing Act 日本語だと公正住宅取引法と言うんですけど これが施行されたのは1960年代の公民権運動のおかげです そして最近でも自分のコミュニティを良くするために努力している若い活動家がたくさんいます その中の一人はアマリアンナ・マリちゃんコペニと言います この子はミシガンジュのプリンット市に住んでいることです この子に住んでいる人たちが今住んでいる人たちが水汗を持っているので 水汗を持っているのをもっと忙しくしています 水汗の水汗があるような水汗や水汗を持っているような水汗を持っています 당연히 마시는 건 못하고, 그 물로 이제 어떻게든 씻어보려고 했는데 씻다 보니까 피부 질환도 막 생기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It's supposedly better, but they've been lied to before, so they don't trust the government when they say it's clean. こ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当時8歳のマリちゃんはオバマ大統領に手紙を書きました。 その手紙のおかげで政府から1億ドルの救助資金をもらうことになりました。 当時は8歳、今は13歳のマリちゃんが自分のコミュニティのためにこんなに努力して頑張ってきているのに 生きるために必要な綺麗な水がなかった不倫都市を代表する政治家たちは 一体何をしているんだろう?といつも思います。 8歳の子供がそんな手紙を書かなきゃいけないこと自体がおかしいです。 이처럼、 정부なシステム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この事業を多く関心して考えて、公論をして、 また、祈りにも購入することができると、 実際にも多くの助けられ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レッドライニングはシステムックレーシスムの一つの例です。 制度化された人種差別という意味です。 今日私たちが説明したかったのは、 人種差別は人が他の人にする差別だけではなく、 政府が制度で定められている差別も含まれています。 今回はレッドライニングについて学びました。 特に今月はブラックヒステリーマンスなので、 黒人に関する歴史について一緒にもっと勉強したいと思います。 では、また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 バイバイ。 15cm 小麦粉